자 그래서 험겨린은 D에 6호 뭐 어떤거 배웠습니까? 어떤 문원이 몇개 있는지 물어보고 몇개 있다고 배웠는데 그쵸 개수를 묻고 답하는 표현 배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 매니 매니 M 어 M A N Y 그쵸 매니 뒤에는 여러개의 표현을 써야되요 여러개 있다라고 표티를 내야됩니다 양파 어 O N I O N O N I O N 오케이 매니 뒤에 여러개가 와야된다고 했죠 그러면 매니 오니언 하면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된다 매니 오니언 줄 이렇게 해야된다 아까는 매니 뒤에 여러개의 표현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쓰면 틀렸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 7 어 7 7 S S E V E N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How How H O W 그쵸 당근 캐럿 C A R R O T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How many How many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감자 P O T H O P O T A T O P O T A T O P O S E S 입니다 그래서 내가 써 보라고 한거에요 그냥 S하면 안됩니다 S 하는게 O가 있고 E S 하는게 O가 있는데 이와 같이 O로 끝나면 이렇게 하면 생긴게 이상하다. 이상한 느낌 드나봐요. 이렇게 해야됩니다. 네. 버섯? 머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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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U-S-H-R-O-O-N. 오케이. 다음에는 콩? 빈. 빈. B-E-A-N. 콩들? 어.. 벤즈. 빈즈. 머쉬룸즈. 캐럿츠. 즉. 어니언. 즉.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텐. 텐. T-E-L. 오케이. 4. F-O-U-L. 어.. L? 아.. R. 음.. 수상한데. 오케이. 잘했구요. 포테이토즈의 여러 형태. ES에 넣는거 잘 기억해두시구요. 그러면 문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뒤에 6. 개수를 묻고 답하는 대화. 자. 갔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근 몇 개 있어요? 음.. How many carrots? How many carrot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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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오케이.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다 끌렸다. 그렇죠. 축하합니다. How many carrots are there? 당근 몇 개나 있나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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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데어라를 써놨는데 데어라는 있답니다. 네. Are there 해야지 묻는 말입니다. 네. Are there 해야지 묻는 말입니다. 미리 좀 해놓구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걔 물어봤더니 다섯 개.. 아이고 여기 세 개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어.. 어.. 3R, 대알. 응? 뭐래? 아.. 대어랄 3. 대어랄 3인데 대어랄 5를 적어놨는데요. 응? 대어랄 3 뒤에 생겼댄말? 어.. 캐럿. 대어랄 3. 캐럿츠가 생겼됐는데 대어랄 5. 3이 뭔가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 대어랄 5. 대어랄 5. 대어랄 5. 대어랄 5. 어.. 대어랄 5. 대어랄 5. 어.. 머쉬넌즈. 대어랄 5. 머쉬넌즈. 오케이. 대어랄가 묻는 느낌 들어요? Are there가 묻는 느낌 들어요? 어.. Are there이요. Are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감자 몇 개 있어요? 어..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Potatoes. E.S.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심하시고요. 네. 그렌더니 이번에는 9개 있어요. 어.. 대어랄 5.. 아.. 9. 대어랄 9. 대어랄 9. 포테이토. 포테이토즈. 대어랄 9. 포테이토즈. 오늘 틀린거. 여기 하고 와서 하는데 뭐 쉽게 되겠어요. 집에서 해야지. 집에서 다 하고 온거에요? 네. 근데 왜 대어랄 5. 대어랄 5. 이 친구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앉으시고요. 눈이estro.. 오. 감염이